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쁨병원에서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양이 적고 가장 맛있는 장전결제 원프렙 복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원프렙 A제 2포와 B제 2포 그리고 조제형 컵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복용 전에 내용물을 미리 확인하셔 빠진 것이 있으면 기쁨병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프렙은 검사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 4-5시간 전에 한 번만 마시면 되는 간편한 장전결제입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조제컵에 A제 1포와 B제 1포를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 물을 눈금선까지 따라주시고 약이 물에 다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레몬에이드처럼 뿌옇다가 약이 녹으면 맑아집니다. 정상적인 형상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1차 제조가 끝나면 10분에 걸쳐서 제조한 약을 조금씩 복용하여 주세요. 레몬에이드같이 맛이 매우 상큼합니다. 복용량도 230ml밖에 되지 않아 부담감이 없습니다. 복용하시는데 매우 편하실 겁니다. 약 복용이 끝나시면 빈 제조컵에 물을 따라줍니다. 20분에 걸쳐 물 230ml, 2컵 총 460ml 물을 마셔주면 1차 복용이 끝이 납니다. 2차 복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용 과정 중에 울렁거림이나 구토 증상이 있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중단하셨다가 다시 복용해 주세요. 드실 때 갈증이 있다면 검사 2시간 전까지 이온음료나 물을 추가로 복용하셔도 됩니다. 복용 후 변이 맑게 나오면 장전결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준비가 모두 끝나셨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나 복용 중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쁜병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못하겠어요.